안녕하세요. 뉴스비입니다. 오늘은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실기고술 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비전공자인 제가 어떻게 실기고술을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시험금고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시험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시험규정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공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두 번째로 실기를 먼저 마스터하기 위해 규정에 나와있는 운동들을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. 제가 자세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들은 유튜브를 이용하여 연습하였습니다. 세 번째로는 구슬정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. 구슬에 나올 만한 문항들을 싹 다 정리하여 노트를 한 권 만들고 전부 외웠습니다. 끝으로 정말 정말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시험 일정이 좀 긴데 초반에 보시는 것보다는 중간 날짜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이버에서 가장 큰 스포츠지도사 카페에 가입하시면 시험 후기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. 이때 나오는 문제들이 실제로 칠 예상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제가 준 자료로 공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이 시험 후기에 나오는 예상문제들을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시면 무난하게 합격하실 겁니다. 그러면 열심히 준비하셔서 한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